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홍태우라고 합니다. 오늘은 손해평가사 1차 시험 출제 경향 및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손해평가사 전망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손해평가사 전망에 대해서 딱 4가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수험생분들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손해평가사는 국가전문자격증이죠. 인터넷에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 농업재해보험법에 기반한 국가자격증입니다. 실제로 농업재해보험법 12조 2에 보면 손해평가사 제도 운영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거죠. 두 번째 농업재해보험 국가기반의 정책보험입니다. 정책보험입니다. 정책보험이란 보험을 가입한 데 있어서 정부에서 보험료를 갖다가 대주는 보험인 거죠. 한 80%에서 많게는 90%까지 정부에서 보험료를 대줍니다. 국가기반을 한 1차 산업에 대해서 농업, 축산업, 업 이런 것들이죠. 그러한 정책보험이기 때문에 국정감사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국정감사는 아시다시피 국회의원들이 매년 국가운영을 잘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들을 질문을 토대로 감사를 실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 농업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국정검사를 토대로 계속 발전을 해나가고 있어요. 뭔가 안 좋은 면은 계속 수정을 해가면서 발전을 해나가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런 자격증이 없습니다. 세 번째, 가입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입률. 이 농업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출범한 지는 벌써 10년 이상 되긴 했지만 거의 가입률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선회평가사 제도가 시행이 된 2015년서부터 가입률이 증가하기 시작했는데요. 실제로 2014년, 15년도 이때 무렵만 하더라도 농업재해보험의 가입률은 한 20%가 채 안 되는 가입률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2020년 현재 거의 30% 중발대 정도 되고 있죠.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2022년까지 35%에서 40%까지 가입률을 늘리겠다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가입률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험 목적물이 그만큼 늘어나고, 선회평가사가 선회평가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얘기인 거죠. 그 점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선회평가사 전문성이 증가되고 있어요. 실제로 현재 선회평가사 6회 합격생이 얼마 전에 발표가 됐죠. 실제로 선회평가사 1회, 2회 합격생 분들은 데이터도 없었고, 어떤 경험도 좀 부족했고, 누가 이끌어주는 어떤 선배들도 없었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1, 2회생들 뿐만 아니라 3회, 4회생 분들도 여러 가지 정보도 교육도 많이 받고, 경험도 많이 늘렸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실제로 선회평가사를 능가하는 농업재해보험에 대한 선회평가는 없다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만 보신다면, 이 선회평가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망이 밝다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1차 시험, 선회평가사 1차 시험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물론 수험생 분들은 인터넷상에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건지 아실 거예요. 아실 거지만,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1과목입니다. 1과목. 상법 보험편. 선회평가사에 대한 농업재해보험. 이것도 결국에는 보험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정책보험이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보험은 상법의 내용이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네. 이제 이 25과목이 들어가 있는데, 상법 보험편은 사실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총편도 있고, 화재보험도 있고, 실제로는 사실 운송보험도 있고, 이인보험도 있고, 책임보험,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선회평가사 시험에는 실제로 이렇게 1절 통칙, 그리고 2절 화재보험, 그 두 가지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법에 대한 조문을 보면 실제로 다섯 페이지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양은 많지 않은 양인데, 실제로 나중에 이해를 하시는 게 좀 쉽지가 않은 거죠. 네. 이 과목, 농업재해보험 법령입니다.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지만, 선회평가사 관련된 것은 농업재해보험법에 다 조문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법이 따로 있는 거예요. 농업재해보험을 운영하기 위해서 법령을 따로 만들었죠. 모든 법에는 법에다가 그 아래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2과목에는 법을 기반한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규칙의 별책으로 나와 있는 선회평가 요령, 이것들이 제 2과목으로 2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과목이죠. 1차 시험 보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입니다. 아무래도 선회평가사라고 하는 직업이 농업재해에 대한, 농업에 관련된 전문 자격증이다 보니까, 실제로 농업에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좀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해서 1차 과목에 농업 관련된 과목이 생겼어요. 제 3과목 중에서. 재배학하고 원외장물학인 거죠. 이 재배학하고 원외장물학은 시험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과목이긴 하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막상 대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재배 환경이 어떤 건지, 재배 기술을 어떤 식으로 농업인들이 하고 있는 건지, 원외장문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각각의 원외장문들의 특성을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어요. 지금 이 세 과목에 대해서는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실제로 조금 있다가 다시 각 과목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은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험을 보시려면 모든 수험생 분들이 이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런 것들을 조금 고민을 아마 하게 될 거예요. 이거 하나로 다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제 6회, 시험이 이제 얼마 전에 최종 다 합격이 발표가 됐는데, 보시다시피 1회때만 빼고, 2회부터는 안정적으로 60에서 한 70% 정도 합격률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다른 자격증을 비교를 해보면, 합격률이 이제 60%에서 70%가 된다라고 하는 건, 이제 그다지 어려운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 이제 다 패스를 할 수 있다라는 이제 합격률인 건데, 실제로 이렇게 너무나도 쉽다, 이렇게 해서 판단하실 건 또 아니고, 이게 이제 2차 시험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1차 시험도 이제 2차 시험처럼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건 조금 이따 정확한 내용은 이제 말씀을 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 과목별로 이제 어떤 특징이 있고, 이제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과목, 아까 말씀드렸던 상법, 보험편이죠. 실제 5페이지밖에 안 되는 조문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냐면, 보험이다 하면 보험 가입자가 있고, 보험자가 있는 거죠. 보험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험자는. 이 보험자와 보험 가입자 간의 어떠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법이에요. 각각 이 사람들이 보험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권리와 어떤 의무가 있는지를, 만약에 그 의무를 갖다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명백하게 상법, 보험편에 이제 나와 있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 실제로 상법 638조와 687조, 얼마 안 되죠. 몇 조 안 됩니다. 한 50조 한 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각 조문에서 나오는 문제가 한 80, 90% 돼요. 실제로. 그 5페이지에서 6페이지 정도 되는 조문만 빡삭하게 알고 있다고 하면, 시험 보는 데는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하지만 각 조문에 대한 해석, 예를 들면 대부분 판례, 또는 어떤 손해 사정에 대한 이론에 대해서 나오는 게 10에서 20% 정도 나와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내용들이 조금 어려워지고 있어요. 실제로 1회, 2회, 3회 때는 조문만 달달달 외우면 어느 정도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런 판례들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 및 보험 이론의 증가 추세, 그리고 지문이 굉장히 길어져요. 실제로 시험 보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문을 읽는데 시간을 좀 많이 걸린다. 또 지문이 워낙 길다 보니까 좀 이해하기도 힘들고, 문제 자체를 갖다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문이 길어지는 추세에 대해서 이제 인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상법, 보험편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을 하고 공부를 하는 게 나을까요?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압축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상법, 보험편은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 사실 법을 갖다가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상법, 보험편은 굉장히 많은 다툼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대부분 판례도 수백, 수천 가지로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문을 갖다가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한 번, 두 번 보고는 이해가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는 분명히 다독을 해야 돼요. 최소한. 최소한 3회 이상 다독을 해가지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해를 못하신다면, 이해를 못하신다면 강의를 통해서 이해를 하셔야겠죠. 강의를 통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기출문제를. 실제로 시간을 정해놓고, 제가 25문항을 갖다가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풀고 난 다음에 해설서를 비교해가지고 전문항에 대한 지문을 숙지를 하는데, 실제로 기출문제도 그렇고, 예상문제도 그렇고, 지문에 대한 숙지. 굉장히 이제 그 자체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틀린 지문. 틀린 지문에 대해서는 익숙해지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설서가 이제 중요하다는 건데, 가끔 이제 이러신 분들이 있죠. 문제를 갖다가 외우신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틀린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틀린 지문을 갖다가 익숙해져가지고 이제 문제 자체를 외운다면, 그거 나중에 시험장에 들어가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뭐가 3년인지, 2년인지, 맞는 내용인지, 틀린 내용인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해설서와 비교를 해가지고, 틀린 문장이 익숙해지지 말고, 정확한 문장이 익숙해져서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예상문제, 실전 테스트를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기출문제, 예상문제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틀린 지문에 익숙하지 않게끔 반복적으로 암기를 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과목 중에서는 사실 상법 보험편에서는, 점수가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평점을 높이기 위해서는 75점 이상 맞아야 되지 않느냐. 물론 70점만 넘어가면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서긴 하겠지만, 75점 이상은 맞아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공부를 하시면 이 정도 점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농업재해보험 법령입니다. 손해평가 요령하고요. 이건 이제 상법하고 내용이 약간 틀린 거예요. 상법은 가입자와 보험자 둘만 나와요. 거의. 그분들의 어떠한 의무와 권리와 이런 것들을 논의했다면, 이 법에서는 농업재해보험에 관련된 모든 관계자들이 다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농립축산부 장관이라든가, 해양수산부 장관, 정책보험금융원장, 손해사정사, 손해평가사, 손해평가인 할 것 없이 수많은 관계자들이 나와요. 수많은 관계자들이. 이 관계자들이 이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 대한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령 같은 경우는 이해가 필요 없습니다. 이해가 필요 없고 단순하게 이제 암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법령 관련된 시행령도 있고, 시행규칙도 있고, 손해평가 요령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건 뭐 다 해봐야 한 4, 50페이지 돼요. 50페이지 됩니다. 50페이지 되는 거 암기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접근하기 좀 쉬울 수가 있어요. 이해를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상법에는 무슨 판례니 뭐니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지만 여기에 이제 그 농업 재범법령에는 이제 그 지문에서만 칠수가 됩니다. 다른 뭐 이해나 판례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지문만 정확하게 숙지를 하게 된다 그러면 공부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 점수를 받으신 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문 다독이에요. 결국에는. 이걸 좀 많이 읽으시는 거죠. 상법 같은 경우는 한 3번 이상 다독을 하시면 되는데 농업 재범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읽으실 수 있는 거를 제가 권해드려요. 5회 이상.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기출문제 테스트, 예상문제 테스트. 가능한 예상문제는 좀 많이 풀어줘야 되죠. 워낙 다양하게 문제를 꼬아가지고 낼 수 있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기출률이 손해평가사의 1회 6회밖에 없습니다. 상법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가 손해 사정사 1차 시험에서도 상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출문제들을 풀어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 농업 재범법력과 손해평가 요령 같은 경우는 이 과목을 시험 보는 거는 유일하게 손해평가사 1차 시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기출문제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예상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는 거를 권해드려요. 그래서 물론 실시점 이상 받아야 되는 시점을 갖춰야 되는데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상법보다 이게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상법보다 이게 좀 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건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지 저도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건 단순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암기에 굉장히 능하신 분들은 좀 쉬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목도 실시점 이상 받아가지고 평점을 높일 수 있게끔 그런 전략을 좀 짜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과목입니다. 재배학하고 이제 원의 장무락인 거죠. 아, 초등에 말씀드렸듯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과목은 워낙 광범위하죠. 실제로 모든 내용을 담는다면 아마 500페이지가 넘을 거예요. 이 500페이지가 넘는 그 내용의 책을 갖다가 담기한다? 아,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담기한다고 해서 뭐 90점, 100점 맞는 것도 아니고요. 이 과목은 어떤 내용이냐면 두 가지 재배학하고 이제 원의 장무락인데 어떤 환경에서 어떤 재배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농작물을 갖다가 재배를 하느냐에 대한 내용인 거고 그리고 원의 장무락이 어떤 거냐? 어떤 특성이 있냐? 이제 이런 거예요. 뭐 사과 품목, 뭐 배 품목,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재배학 같은 경우는 한 60에서 65%, 좀 더 많이 나옵니다. 원의 장무락은 이제 35에서 40% 정도 100점 기준이 이 정도로 지금 현재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걸 갖다가 다 공부할 수도 없고 해서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손해평가사 시험이기 때문에 손해평가사에 관련된 밀접한 거 이걸 갖다가 이제 뽑아가지고 공부를 해야겠죠. 손해평가사는 이제 재해에 대해서 이제 손해가 난 거를 평가를 하는 그런 자격이기 때문에 재해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실제로 농업재해보험이 과수품목에 치중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수품목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효율적으로 저는 공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를 좀 함축해서 밀접한 내용으로 우선순위로 공부를 하시는 거 이게 중요한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재배학, 특히 재배학을 공부하시다 보면 굉장히 생물학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출제가 돼요. 그리고 굉장히 더 어렵고 하지만 이것들은 배제를 하셔도 된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험에 아주 안 나온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일부 나오기는 나옵니다. 그런데 그 한도문제를 막기 위해서 이 어려운 내용을 갖다가 공부하신다는 건 효율적으로 굉장히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내용보다는 실무에 가까운 것 재해가 어떻게 있고 작물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면 좋은 거고 어떻게 하면 안 좋은 건지 이런 아주 실무에 가까운 내용을 갖다가 판단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제 공부를 좀 하는 게 좋을까요? 재배학하고 원해장물학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다 공부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좀 파악을 하고 있으셔야 돼요. 기본 교재라든가 물론 뭐 굉장히 두꺼운 뭐 이런 게 아니라 좀 정리된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이 좀 있는지 이런 것들은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두 번 정도는 이제 숙지를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숙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거죠. 물론 이것들이 이제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이제 정리가 되겠지만 그런 게 좀 어려우시다면 강의를 통해서 숙지를 하는 거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상법과 이제 농업재해보험 같이처럼 이제 직접 테스트 한번 해보시는 거 좋은 거고요. 반드시 재배학하고 원해장물학 같은 경우는 출제가 높은 부분이 반드시 있어요. 이런 부분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집중적으로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30, 40점 정도는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실천 테스트를 해서 최소한 55점 이상 되게끔 실제로 뭐 50점 이상만 되면은 합격하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암기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꽈락 40점을 갖다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실제로 손해평가사 일제시험에서 꽈락이 가장 높습니다. 재배학하고 원해장물학. 꽈락. 40점이 안 돼서 상법하고 농업재해보험법이 80점씩 받아도 80점씩 받는다고 해서 80점, 90점 이렇게 받아도 얘가 40점이 안 넘으면 꽈락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합격률 70% 안에 들지 못하고 30% 안에 들어서 떨어지는 경우가 초래하게 됩니다. 이 점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손해평가사 1차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유의점이 무엇인지 이거를 세 가지로만 나눠서 말씀 좀 드릴게요. 시간 투자. 모든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야 이거 얼마나 공부를 해야 돼? 내가 시간을 어느 정도 할애를 좀 해야 될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손해평가사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합격률도 좀 높고요. 그렇게까지 시간이 많이 혈애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물론 암기력과 이런 것들이 개인마다 다 조금씩 차이가 나겠지만 하루에 3시간 내지는 5시간씩 한 1, 2개월 정도만 투자를 하신다면 충분히 합격을 하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올해 1차 시험이 6월 달로 정해졌죠. 1차 시험이 그렇기 때문에 보통 그 전에 물론 하루에 시간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그 전연부터 시간 투자를 하시면 좋겠지만 한 1, 2개월 정도 이 정도 시간이면 충분히 1차는 패스를 하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해 하시죠? 1차 시험 강의를 들어야 될까? 아니면 나 혼자 스스로 해도 될까? 이런 부분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강의를 듣는 데 있어서 일단 장점 먼저 말씀 좀 드릴게요. 이해력이 좀 높아져요. 강의를 들으면 아까 말씀하신 상법 상법 같은 경우는 이해가 충분히 동반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간 단축도 되고 점수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혼자 스스로 10번을 읽어야 이해가 되는 걸 갖다가 강의 수강을 하면 이제 두세 번으로 이해가 된다. 이런 점인 거죠. 그리고 시험과 2차 시험과의 연계예요. 제가 생각하는 소례평가사 1차 시험은 2차 시험과 아무 상관이 없다? 라고 할 수가 없어요. 1차 시험은 소례평가사 2차 시험과 밀접하게 연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시험을 공부함에 있어 2차 시험을 염두를 해고 공부를 하셔야지 반드시 2차 시험 성과가 높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합격률을 말씀드렸죠. 1차 시험은 60, 70% 하지만 2차 시험에 들어서면서부터 합격률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실제로 물리자의 6회 때는 10%가 넘었지만 2회 때 4회 때 5회 때를 보시면 2차 시험 합격률이 흙 떨어져서 6% 전후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래서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하고 동시에 패스를 하겠다고 하면 실제로 합격률이 10%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쉬운 합격률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1차 시험을 공부를 하시면서 2차 시험과를 연결을 하셔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보통 혼자 공부를 하신다거나 이러면 이걸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를 들으신다면 2차 시험하고 1차 시험하고 어떤 관계가 있고 시험에 그러한 게 나오는 건지를 저희가 확인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간 단축인 거죠. 아무래도 이거는 일반적인 상황인 거예요. 아무래도 강의를 들으면 시간이 단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강의 수강을 하게 되면 나올 수 있는 장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별 전략도 좀 세우셔야 돼요. 과목별 전략 제가 아까 세 과목에 대한 특징과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무조건 암기하자. 요즘에는 이런 하시는 분들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안 좋은 방법입니다. 무조건 암기하는 건. 이해도 되지 않고 결국에 2차 시험에 결국은 2차 시험이거든요. 2차 시험을 알기 위해서는 암기가 아니라 이해를 하면서 전력과 계획에 의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거가 없으면 어떻게 어떻게 해서 1차 시험을 합격을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2차 시험은 패스를 하기가 좀 어렵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1차 선회평가사 1차 시험에 대한 준비사항 이 세 가지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1차 시험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1차 시험에 대한 내용의 설명을 드렸고요. 저는 손해평가사이기도 하고 손해사정사인 홍태우라고 합니다. 손해평가사 2회 합격생이고요. 실무도 많이 경험을 했었고 필드에서는 많이 나와서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손해사정사이기도 하고요. 실제로는 지금 손해사정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많은 분들이 손해평가사를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많이 낯설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하지만 차근차근히 준비하신다면 손해평가사 시험 합격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 시험이 2차 시험이 11월 18일에 발표가 났습니다. 6회 시험이 566명이 합격이 됐죠. 합격률도 11%가 넘었어요. 그렇듯이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 아니다 보니까 한번 내가 노력을 한번 해보겠다. 시간 투자로만 해보겠다. 하시면 중단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신다면 손해평가사 시험은 무난하게 합격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노력들 하시고 손해평가사 만약에 따신다면 긍지를 가지시고 일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손해평가사 1차 시험에 대한 내용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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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